한국국토정보공사 야! 이거 먹고! 응! 초콜릿 떡이 입으면! 초콜릿 떡이 입으면! 어디야! 어디 하늘에서 흔들때만 가지고 안 떨어지나? 떨어질 때 애기 있지! 쌀까마니를 머리 위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! 흔들때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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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째 친구를 잃은 전쟁자에 대해 고생할 때 아십니까? 다르게 뭐가 있노? 다 돈 벌자고 하는 짓인데 이야! 영아 우리집이가! 나는 그래 생각한다 힘든 세월에 태어나가 이 힘든 세상 풍파를 우리 자식이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게 참 다행이라고 다행이라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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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다행이라고!